혼자 하려니까 데이빙 많이 아 12시 됐습니다 12시다 아 여러분 생일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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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축하하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약간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와주셨지만 저의 상황이 되게 이상한 거 알죠 혼자 방 안에서 카메라 틀어놓고 붙이고 혼자 축하하는 해피 벌데이 투 유 해피 벌데이 투 유 해피 벌데이 투 유 여러분 불겠습니다 진짜... 불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자 맞네 야 여러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별거 아닌 저의 생일을 위해 이렇게 많은 아미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아미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멤버분들 회사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생일이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러 가세요 안녕